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즐겨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치가 법적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놓인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서 완전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그런데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법적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고 또 강단 말씀대로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안, 그리고 참 행복, 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법적 권세였죠. 이제 우리가 갑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법적으로 이제 모든 죄와 흑암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해븐리 파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해븐리 탈렌트 가지고 이제는 지역보고마 본당한다 또 2, 3, 7보고마의 해븐리 미션을 감당하는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의 서미스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자리는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창조자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우리 다락방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만오리 어기고 멀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자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어려움 주셔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제사, 피연약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니었으면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예배가 타락되었고 형식적,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는 보면요. 너희가 나에게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에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세상, 무슨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유튜브를 덜 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다 우상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근본 시작점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도 유다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축복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의롭담을 받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유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 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회복된 기쁨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매주 정말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본당으로 현장으로 나와서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인마니엘, 원리스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즐겨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오라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결국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원어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듣는 것을 마음에 동조하고 몸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실천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랑 똑같은 뜻입니다.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도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강단의 말씀을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받은 말씀을 은혜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실제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 통로로 쓰임받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행복하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의의의 무기 의의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사회관은 교구 현장에서 한 지역을 가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현장 캠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다 모이라고 갔죠. 그런데 여기 참여한 분들이 한결같이 아마 그 토요일 오후에 황금 시간에 아마 그 직외당으로 나올 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역적 싸움이 있었겠죠. 전눈사님이 나오라니까 물론 기쁘게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말씀받고 현장을 딱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본 중에 가장 이분들이 자발적 너무 기뻐가지고 포롱이 막 줄줄줄 나와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저랑 같이 나간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 목사님 너무 기쁘고 떨리고 설레요. 왜? 캠프 현장 캠프 처음 나갔대요. 평생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어떻게 줄까 막 그런데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니까 아 이거 이제 전도지 주고 하는 것도 막 너무 재밌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집사님 집사님이 사시는 동네로 좀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관계 맺은 곳 쭉 돌면서 슈퍼 또 뭐 저 카센타 또 저 세차장 뭐 철물점 옷가게 이런 데 쫙 돌면서 그런데 이분이 감사한 거는 관계를 잘 맺어놨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막 형님 누나 옷가게 막 가니까 누나 사장님이 뭐 형님 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 전할 테니까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쫙 이분이 눈이 열리는 거죠. 너무 기쁘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가하므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70인 제자의 영담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복음 경제를 회복함으로 본당 헌당 라스트천의 주역으로 나중 영광의 서밋으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